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고요 자 오늘 증시가 아주 정말 힘듭니다 뭐 오늘만 힘든 게 아니고 내내 힘든 것 같은데 아무튼 기운도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할 거는 이제 미용기기 이슈 총정리 한번 하고요 김충현 연구원님 적어주셨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교보의 김정현 연구원님 JNTC SK증권의 권민규 박형우 연구원님 또 제테마 한국투자증권의 위혜주 박정인 연구원님 또 LG디스플레이 키움증권의 김성훈 연구원님 CS윈드는 삼성증권의 허재준 연구원님 또 트럼프와 풍력주 신한투자증권의 명지훈 연구원님 한국카본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님 또 ASML 실적이 있었죠 NH투자증권의 임지용 연구원님 갤럭시 AI 그 다음 기회는 PCAI와 애플 AI다 이건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고희영 연구원님이 적어주셨고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에서 미디어 투자 아이디어 찾기 이거는 DS투자증권의 장지혜 연구원님이 일단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용기기 같은 경우 최근 주가 굉장히 부진하고요 첫 번째 이유는 실적 때문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실적이 줄지 않을까 왜냐하면 브라질 비중이 큰데 높은 기업들이 전분기 대비 브라질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을 것 같고 이건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작년 3분기까지도 브라질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영업일수를 좀 줄이고 있대요 딜러들이 조금 이제 속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동안 이제 고금리 때문에 이제 가성비 높은 한국 업체들의 수혜를 예상을 했는데 비싼 해외 제품보다 한국산을 많이 쓰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출시한 지 2년 이내에 신제품으로 고가 브랜드 있죠 이런 것들을 대체하고 또 소모품 매출도 증가할 걸로 여전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의견을 바꿀 이유는 없다 또 요즘에 M&A가 이슈잖아요 한인 컴퍼니가 그 이건 말씀드렸죠 사이노슈어 인수로 하면서 여기 이걸 판매하는 업체가 사이노슈어가 JCS 메디칼의 주력 RF 그러니까 고주파 미용 의료기 포텐자를 글로벌 한국과 일본 제외하고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인수하다 보니까 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JCS 메디칼 중장기 지금 투자보단 좀 사고 팔고 하자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오히려 투자를 하고 너무 급등한다 싶으면 좀 줄여놓고 당분간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한인 컴퍼니가 JCS 메디칼 이 노출도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지는 그래서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동반한 실적 개선이 현실적인데 현재 어떻게 실적 나올지는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주가 하락하면 기회지만 주가 유지되면 그냥 조금 지켜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빠지면 기회다 라는 거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를 때 굳이 오를 때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다 이 내용이고 루트로닉과 비교하면 사이노슈어에서 포텐자가 차지하는 위상은 상당히 높을 거로 보고 있고 사이노슈어 같은 건 1700대 이상의 포텐자를 주문을 했고요 그동안 한 3년 이상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도 팔린다고 합니다 비싼 지역은 1억 원 넘게도 그래서 당장 한인 컴퍼니가 이거를 제한하는 거는 좀 어렵죠 주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민이죠 루트로닉은 미국 법인 성장이 주요 동력인데 이거 하려고 영업인력을 많이 충원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자꾸만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노슈어를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서로 좀 충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노슈어가 주문하는 물량도 과거보단 떨어지고 있고 포텐자가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니까 지금 JCS 메디칼이 해야 될 거는 이 비중을 낮추긴 해야 돼요 사이노슈어 의존도가 높진 않죠 한 16% 정도 되니까 15% 이상 계속 낮추는 방법이 가장 유용할 것 같고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물론 한행 컴퍼니가 사이노슈어를 인수하면서 포텐자를 주력으로 더 내세울 수도 있대요 그래서 현재 방식을 유지할 수도 있고 JCS 메디칼을 지분 투자를 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JCS 메디칼과 포텐자 사업 부분만 양수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인수도 좀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JCS 메디칼 같은 경우는 포텐자 사업부도 있고 뭐 JCS 메디칼의 다른 사업부나 아니면 다른 자산들을 추가로 또 인수하는 것도 좀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볼트온이라는 거는 추가적인 인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다른 자산들을 더 인수하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제 불확실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확인된 거 M&A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한앤컴퍼니는 어쨌든 사이노슈어로 인수를 해버렸고 루트론이 인수한 얼마 후에 그리고 클래시스를 인수한 베인앤컴퍼니도 작년 이루다의 최대주주 지분 일부를 인수를 했고 베인앤컴퍼니는 이루다를 통해서 클래시스가 좀 부족했던 제품 미국 지역 이런 것들을 또 강화하게 됐고요 루트론이 인수도 아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내 미용기기 의료업체들 볼 때 이제는 M&A 역량도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K 미용기기 위상이 좀 강화되고 있는데 이 사이노슈어는 이빨이 빠졌어도 3,1,L 이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한번 제가 또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암튼 이제 굉장히 유명한 뭐 저게 이제 약자 같긴 한데 담당했던 글로벌 파워브랜드 그러니까 암튼 굉장히 잘 나가던 브랜드예요 근데 어쨌든 이번 합병으로 외형이 2배 가까이 루트론이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단한 게 이 큰 기업을 이제 인수해버려요 한국 기업들이 또 한측인 큐테라의 재무사항 고려하면 여기도 M&A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이 큐테라를 인수한다는 즐거운 상상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 커진다 이거 요즘에 계속 APR 얘기 나오죠 그래서 어제 엊그정도 동국제약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가정용으로 이게 전체 미용시장에서 1.7% 차지하고 있는 가정용 미용기 시장이 이제 10%까지 앞으로 여기도 침투율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좋은 거예요 침투율이 늘어날 수 있는 시장 거기에 선두 업체들 화장품 시장이 성장되는데 이쪽은 성장하고 있고 로레알이 AI 솔루션과 이런 다양한 기기를 소개하면서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으로 확장 가능성을 제시를 또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소개해드렸죠 그 보고서 하나 투자증권이었나 아무튼 이제 거기 나왔던 보고서 중에 그 립스틱 이렇게 색깔도 교체해 가면서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또 AI 기술이 또 접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 CES에서 아마 그런 게 또 나왔던 것도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IT랑 이게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용 쪽이 IT 기기랑 결합이 되는 그런 시장이 새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APR이라는 기업이 돌풍 중이고 3년 만에 매출 2천억 불파했고 네 또 다른 업체들도 지금 관심이 큰 상황이고 그래서 클래시스는 병원용과 가정용 APR은 화장품에다가 가정용 미용기기 엘러간은 보톡스랑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 파마 리서치는 스킨 부스터 화장품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근데 한마디로 가정용 기기 시장이 또 커지는 것도 하나의 뭐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APR 상장할 텐데 더 관심들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쪽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에 큰 흐름에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지금 주가는 좀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업체들의 역량이 커진 건 맞아요 M&A까지 할 정도니까 삼성바이오 그냥 명불허전입니다 그냥 실적 좋아요 기대치 넘었고 어쨌든 다른 업체도 휘청일 때 정말 단단한 것 같습니다 사공장 가동률 올라갔고 영업이익률 30.8% 올해도 안정적 성장 고성장은 아니에요 원래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를 하니까 그리고 안정적 실적 성장성 증명했고요 CMO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했고 다만 금리 변화라든가 또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추가적인 뭔가 성장 동력은 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라든가 GLP-ON, 비만 치료제, 알츠하이머, 바이오시밀러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신규 수주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좋죠 그런 것들을 수주를 계속 또 받아준다면 삼성의 존재감은 더 커지지 않을까 세계 1등 CMO로서의 자존심을 계속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년 경쟁 업체 중에 왜 삼성만 좋냐 물어봤더니 운영 효율화를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잘 이걸 한대요 주문 들어오면 그걸 맞춰서 잘 해주고 물량을 공급해주고 또 사공장이 이번에 조기 가동을 하면서 좋았다고 합니다 또 폼48이 이게 FDA에서 실사를 하거든요 공장 같은 거 실사할 때 문서를 줘요 No Action Indicate 이건 문제 없다 합격 어떻게 보면 합격인 거고 Voluntary Action Indicate는 자발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가 VAA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걸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해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고 OAI는 이제 공식적으로 진짜 문제가 좀 큰 거죠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어쨌든 이번에 이거 있고 이거 해소가 돼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휴미라 있죠 세계 1위 블록버스터 이게 이제 2위인가로 밀려났죠 머크의 키트로다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가 작년에 많이 나왔는데 삼성에서 출시한 건 하드리마인데 이게 1등 했어요 12월달에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그런데 비중은 얼마 안 돼요 바이오시밀러 지금 침투율이 2%밖에 안 되니까 뭐 1등 한다고 해도 미미한데 다만 점점 늘어나겠죠 내년에 본격적으로 늘어나니까 이쪽도 한번 기대해볼 만하고 요새 제일 잘 나가는 ADC 항체에다가 암세포만 타겟팅하는 물질을 딱 붙여가지고 암만 공격하는 요거 매출규만 어느 정도 되냐 가동 목표 24년 만인데 메인 고객사 한두 개 확보되면 설비 풀가동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불허정이고 좀 주가는 그냥 약간 정치되어 있지만 좀 안정적인 흐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5공장이 내년 4월 6공장은 27년 목표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요 주가가 막 안 좋아서 확 빠진다 그럴 때 또 분할로 잡아놓고 그런 게 좋겠죠 오를 때 하는 것보다는 급하게 갈 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단단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 뭐 그냥 큰 액션 취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JNTC는 저번에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어디 좀 내려가느라고 방송을 못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PPT로 한번 이제 쩔어란 제목으로 한번 그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번 기업 소개 한번 해드렸죠 분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목표주가 여기서 올렸는데 4분기는 너무 크게 뭐 실적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기대치 좀 하여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품 물량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보통 베트남에서 양산해서 원래 이제 물건 만든 다음에 검수한 다음에 중국으로 보내야 되니까 중국 화웨이로 보내야 되거든요 베트남 공장에서 중국 화웨이로 보내야 되는데 그 전에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만들고 바로 보낸대요 화웨이가 막 급한가 봐요 물량 빨리 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거기 요청을 해서 근데 이거 이제 불량 나오면 다시 반품 들어와야 되니까 매출에 타격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직접 검수하니까 정상 이상의 수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오죽 급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고 또 영업이익은 삼공장 스마트워치 차량용 카메라 그러니까 스마트폰 말고요 여기 삼공장은 스마트워치 차량 카메라 여기가 업황이 좋지가 않아요 아직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재고 자산 갖고 있는 게 평가 손실 재고를 그냥 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 평가손이 있다 보니까 수행률이 낮은데 요건 일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4분기에 한 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비용 처리 됐기 때문에 또 1분기에 환입될 수도 있대요 네 그래서 저것도 일회성이니까 큰 문제 없다 그래서 올해 1, 2공장 이제 그 2015년에 완공된 공장이 감각삼각비가 다 끝나나 봐요 그럼 더 이상 비용이 안 나가죠 이제 만들면 그대로 돈이 되죠 근데 여기가 스마트폰이고 중국 화웨이에 공급이 되니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JNTC의 24년도는 굉장히 밝지 않나 그러니까 관건은 이제 화웨이가 잘 팔리면 돼요 화웨이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어차피 중국에서 파니까 네 근데 작년에 굉장히 잘 팔았고 올해는 모델도 늘린다고 하고 거기다가 IT용 차량용으로도 이제 늘어납니다 커버글라스 있죠 여기 유리 여기 앞면에 이 OLED 유리 있죠 그 유리만 더 내세요 커버 글라스 보호해주는 거기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다 하는데 요거 이제 특히 자동채형은 크기가 커지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이거 대형 제품을 주로 만든데요 30인치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전장 부품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JNTC도 화웨이이면서 전장 부품 쪽 걸쳐 있는 거죠 다만 이쪽 비중 아직 낮으니까 아직 너무 자동차는 뭐 수요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아직은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 제 생각엔 그냥 화웨이에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올해 화웨이가 작년에 3600만대인데 올해 6700만대 모델도 늘어나고 그래서 화웨이 폰이 출하만 잘 되면 그냥 주가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반대로 화웨이가 잘 안 된다 못 거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웨이 저 수치가 만약에 맞다면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그리고 지금 주가 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죠 위치 자체도 한참 올랐거든요 작년에 한참 좋을 때 저도 봤어요 JNTC 보고서 안 본 게 아닌데 그냥 좀 넘겼어요 사실은 보다 보다 그냥 넘긴 게 아니 주가가 이미 날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뭐 주가 좀 빠졌기 때문에 좀 부담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태만은 한국투자정권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목표주가 23000만대 이게 굉장히 순도 높은 톡신 만드는데 아무튼 타사와 이게 차별점이고 식약처 기준이 95인데 이거를 이제 불순물을 5% 미만에서 99까지니까 불순물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순도 높은 거죠 생산 기술도 우수하고 또 균주 분쟁이 없어요 이게 영국 국립보건원에 균주가 있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소송을 많이 걸어놨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실적 좋아진다 톡신 원래 필러가 주력인데 톡신도 늘어나면서 올해 본격적 성장 나오지 않겠냐 사실 약간 좀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주가 좀 빠졌는데 올해 4분기하고 일단 이제 4분기 실적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올해 실적 기대감은 어쨌든 높은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7일 만기 되는 또 전환사체가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큰 영향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어쨌든 보톡스 관련주들 주가 보지는 않은데 그 안에서도 완전 왕따 당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면 이 수치 보이세요? 분기마다 이게 맞다면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저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애널리스트 분이 추정을 한 거지 그래서 어려운 건데 저거에 동의를 하신다면 저런 추정치가 올해 이어진다면 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분기 실적 보고 하면 돼요 4분기 이제 발표하겠죠 2월에 보고 하면 돼요 예상보다 잘 나왔네 서프라이즈 하네 그냥 그날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미리 뭐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모르니까 예 그래서 뭐 실적 보고 네오는 아시죠 숫자를 확인하시면 좋겠고 LG 디스플레이 좀 아쉽지만 1,2분기 적자 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흑자 났는데 적자가 다시 날 거래요 1분기 5,400억이나 시장에 3,300억 예상보다 훨씬 큰 적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요가 개선이 더디고 아이패드 OLED는 괜찮은데 다른 부분이 좀 개선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의 바닥 찍었다고 봐요 어차피 하반기 좋아지면 2분기부터 터닝할 거예요 그래서 2분기부터 줄까 2분기면 1분기 실적 발표를 4월 말에 해요 그러니까 4월부터는 반전을 좀 하지 않을까 5월이나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조금 참아 주시고 LG 디스플레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좀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파는 건 아니죠 그래서 PC나 노트북용 모니터 디스플레이 이거 교체가 필요한데 PC가 많이 팔려야 돼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 아마 윈도우 10이 나올 거고 내년 10월에는 윈도우 10이 없어집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해줘요 PC를 교체할 수요가 늘어나겠죠 또 온 디바이스 AI, AI PC 이런 거 나오니까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좀 해결하겠지만 어쨌든 4월까지는 조금 더 인내심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풍력 회사들도 좀 안 좋지만 어떤 CS 윈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삼성에서는 흑자전환 할 것 같고 4분기 영업이 또 이제 보조금 받는 거 금액은 다른 베스타스나 이런 회사랑 좀 공유를 한대요 그래서 좀 감소할 것 같고 덴마크 해상 폭력 하부 구조물 업체 블라트 인수했죠 작년에 근데 흑자전환 시기를 올해로 봤는데 빨리 흑자전환 할 것 같아요 23년부터 근데 이게 약간 이례성 요인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큰 폭의 실적 개선 좀 천천히 올 것 같아요 그래도 흑자 나는 게 어디입니까 빨리 그죠 네 그리고 주요 고객사 베스타스 지휘가 미국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수주를 많이 받고 있어요 풍력터빈 신규 수주가 역대 최고치 베스타스 52% 늘었고 지휘도 육상풍력사업 수익성이 늘어났는데 미국 역사상 최대 풍력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수지아라고 있거든요 여기 네 요거를 이제 하는데 여기서 수주를 좀 받았대요 풍력이 3.5기가 태양광이 1기가인데 뉴멕시코에서 애리조나 캘리폰을 운송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 전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제 만들어서 예 전력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풍력터빈 설치가 이미 시작이 됐대요 예 그러니까 저기 이제 수주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 공급하는 CS 윈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이런 좋은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시장이 이걸 반영을 안 하고 있죠 분기별 베스타스 주요 고객사죠 이렇게 수주가 늘었는데 축가는 반영을 왜 트럼프 때문에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해 드리면 신한의 명지훈 연구원님이 트럼프 당선에도 풍력 섹터 타격은 미미할 것 같다 IRA의 핵심은 미국 안에 생산하라는 건데 CS 윈드 베스타스 G 등 미국 대규모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는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는데 트럼프가 이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풍력하지 마라 태양광 IRA는 미국에다 지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폐지하겠느냐 말로는 저렇게 해도 또 공화당의 상하원 다 장악해야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직권기에도 풍력산업은 또 고성장을 했고 그때 직권할 때도 풍력발전 계속 늘었대요 7,150MW 와서요 2020년 직권할 때까지 오히려 직권 이제 말기 무렵에 역대 최고치 찍었다고 합니다 1,6,9,9 그 정도로 많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친환경주가 아니죠 반대인데도 풍력은 더 늘어난죠 일자리 포기하기도 어렵고 일자리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하면 신재생에너지 한파 온다 이런 걱정은 접어두자 이런 내용이고 다만 CS& 목표주가는 낮췄습니다 베어링은 유지했는데 CS 베어링은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터빈사 퍼가 낮고 그 보조금을 좀 터빈사랑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그 감익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블라트사 있죠 아까 그 실적은 들어오는데 여기가 마진이 좋진 않다 보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좀 낮추지만 지금은 이제 내용으로 보면 괜찮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미국의 풍력발전 설치량이 오히려 트럼프 때 늘었다가 오히려 바이든 때 지금 줄고 있어요 이게 근데 뭐 때문인지 아세요? 금리에요 금리 결론은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금리가 저는 큰 영향을 준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야 돼요 미국은 근데 금리 꺾이고 하니까 그래서 풍력도 너무 그냥 트럼프 공포관 갖지 말자 근데 이제 분명한 건 트럼프가 되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지금 선 반영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미 낮아진 주가에서 너무 그냥 너무 안 좋다고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자 한국 카본은 SK증권 한승환연구원 오랜만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4분기 일단 기대에 못 미칠 거 같아요 실적이 원재료는 떨어졌는데 목재 가격도 중요한데 이게 좀 올랐다고 합니다 외주 가공비 있죠 동성화인텍에 좀 외주 가공하죠 왜냐하면 그때 화재 사고 나가지고 한국 카본이 경쟁사의 물량 좀 외주를 맡겼거든요 이제 그런 게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비용 부담은 점점 없어질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밀양 공개에 화재되었기 때문에 그 원래 LNG 운반선 4척 정도에 들어가는 그 본행제 생산 시설인데 이거를 10척까지 할 수 있게 늘려놨대요 그럼 이제 연간 30척 근데 우리나라에 앞으로 그 이 본행제 이 아니까 LNG 운반선 물량이 아마 계속해서 얼마냐면은 한 그 연간 5, 6, 10척 정도 예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거죠 저렇게 그래서 연간 30척 정도 해주면 동성화이텍가 딱 양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 부담도 해소가 좀 될 거 같고 LNG 운반선 가격 상승은 좀 어려울 거 같아요 뭐 이게 성과 상승은 그래서 납품 단가 인상은 큰 기대는 하지 말자 북미 지역에 LNG 이제 투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조선 3사 연평교 50에서 60척 운반선 수준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학원 이렇게 실적 그 다음에 우리나라 LNG 운반선 수주장구 엄청나죠 이걸 본다면 지금 굉장히 주가 부진해요 다 뭐 조선 기자제 한국조선 해양만 좋아해요 요즘에 조선주에서 계속 혼자만 가요 거의 다른 건 잘 안 가죠 근데 이제 기자접종 중에서도 좀 볼 필요 있지 않냐 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주가 좀 많이 빠져서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 E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이제 감산이 필요했던 이제 전통제품의 생산은 계속 감소한다고 적혀있고요 수요는 증가하고 첨단 이제 선단이죠 네 그런 이제 아주 비싼 제품 중심으로는 생산이 증가해서 전체 생산은 안는데요 근데 이제 아주 비싼 제품 위주로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생산 증가율은 한 자릿수 수준으로 성장할 거로 추정을 하고 있고 설비 투자는 이제 작년보다 증가하지만 뭐 그렇게 수익성을 훼손할 그런 투자는 크게는 안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DDR5나 HBM 생산이 가동률을 회복시키겠지만 프리미엄 제품은 또 이게 커요 제품들이 보다 보니까 생산성이 크게 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산은 제한적이다 증가는 메모리 어팡은 개선되고 25년까지 메모리 상승세 유지될 걸로 보고 있고 HBM3 이제 다음 버전은 상반기 중에 양산을 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TSV 이렇게 HBM 이제 밑에 구멍 뚫는 거죠 요거 생산 능력 이제 두 배 정도 확대할 계획인 것 같고 D램은 상반기 중 랜드는 하반기에 아마 재고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정상 수준으로 그리고 AI 수요 증가 대응에 대한 선단정정 제품 양산을 첨단 공정 제품 양산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HBM 하기 위한 뭐 이런 증설이나 필수 인프라 투자를 먼저 하겠다 그래서 투자 증가분은 최소화한다 근데 어쨌든 투자가 좀 늘긴 느는 거죠 작년보단 그리고 옛날 전통 제품 재고가 충분히 하락할 때까지 감상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요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어팡은 개선세가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HBM은 연평균 60%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AI PC도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의 D램 용량 스마트폰은 최소 4GB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AI가 붙으면서 더 좋아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 일반적인 메모리와 달리 고객과 최소 1년 이상의 사전 협의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해 생산 능력을 정하는 수주형 성격이니까 HBM은 확실히 하이닉스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흑자전환 했죠 깜짝 실적이에요 아무튼 근데 주가는 빠져버렸어요 그동안 미리 오른감도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이번에 좋은 실적을 아무튼 낸 것 같습니다 드디어 흑자전환에 먼저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삼성보다 먼저 성공을 어떻게 보면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방시장 전망인데 이게 3분기 했던 얘기 4분기 했던 얘기인데 PC 교체 윈도우 업그레이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AI가 얘기가 딱 들어왔어 PC 시작 그죠? AI 폰 생성형 AI 그 다음에 훈련에서 추론으로 이게 다 온 디바이스 AI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시장이 실제로 좀 열리고 있는 거를 좀 확인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ASML 넷달란드의 장비 회사죠 EUV 장비라고 그러죠 세계적인 장비 회사고 온 디바이스 AI 효과로 괜찮대요 스마트폰 PC 수요 추정치 상향 가능성 높다 다만 ASML은 좀 보수적으로 24년을 전망을 했지만 그런 수요계에서는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25년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년에 준비를 잘해서 25년에 한 번 더 도약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가 25년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다들 많이 해요 그럼 반도체 오래 걱정할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면 그죠? 그럼 이제 내년이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죠 내년이 가장 좋다고 하니까 네 그럼 올해는 좀 반도체는 계속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조정이 나오면 그리고 미래 수료를 대비해 주문이 좀 강하다라고 언급도 해줬고 메모리가 좀 오래 괜찮을 거래요 비메모리 쪽보다 오히려 네 그래서 DDR5 HBM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갤럭시 AI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저도 주문을 했고 이제 발송을 했다라고 나왔는데 언제 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갤럭시 AI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래서 초반 예판이 지금 아주 좋나봐요 분위기가 근데 이거에 대면서 이제 또 다음은 이제 AI PC죠 하반기 윈도우 12도 나올 텐데 결국 이 AI PC 보급률이 가속화될 거로 많은 업체들이 보고 있대요 3년 내 침투율 40에서 60% 저 같애도 앞으로 PC 살 거면 AI 탑재된 거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21년도에 PC를 샀는데 25년 되면 이제 4년 되거든요 보통 4, 5년에 한 번씩 바꾸죠 PC를 그래서 아마 저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만약에 바꿀 것 같은데 그럼 저라도 AI가 붙은 걸 좀 사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장밋빛 전망이지 AI PC 시대가 열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그 CPU가 나오니까 인텔이 반격 그래서 저는 올해 인텔을 좀 좋게 보는 게 개인적으로 반격한다 보는 게 PC의 왕자는 인텔입니다 어쨌든 특히 노트북죠 이번에 그걸 또 지원하는 메테오레이크 뭐 이런 것들 네 있으니까 결국에 인텔의 반격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PC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검색보다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만년필하면 만년필했는데 20에서 30만원짜리 만년필이고 브랜드는 어떻고 좀 평이 좋은 거 이런 걸 찾아줘 그러니까 이런 질문 방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또 윈도우에 앞으로 코파일러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이제 AI가 기능 자체가 탑재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배터리 지속시간 증강 뭐 동영상 업스케일링 뭐 자연화 기반 검색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 하기 위해서는 PC 성능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반도체 성능이 올라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상당히 반도체 이 반도체 성능뿐만이 아니라 그걸 뒷받침해줄 저 기판 있죠 플립집 BJ MLCC 이런 것도 다 고사양 그럼 누가 소위 받아요 삼성전기 대덕전자 기가비스 그래서 저도 기가비스가 요새 좀 올랐는데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도 네 또 애플을 이제 마지막 남은게 애플인데 애플은 아직 얘기를 안해요 근데 애플이 10년동안 AI 스타트업 엄청 인수했어요 제일 많이 있어요 안 할 이의가 없어요 분명히 할 것 같고 다만 언제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주요 아마 회사들인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그 AI 경량화 모델 갖고 있는 페르시라는 회사가 있고 HUGS는 인물을 아바타로 바꿔준대요 요런 것들도 지금 하는 이제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IOS 진영의 업체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주목을 못 받아요 안드로이드만 왜 애플이 가만히 있으니까 애플은 6월에 WWDC에서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J노텍 BH 왕따 당하고 있지만 이제 너무 보수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럴 게 뭐가 있겠어요 BH도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드로이드가 먼저 치고 간다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또 애플이 뭐 한 해 만에 해서 주가 좋을 때 정리하셔야죠 그쵸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역발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뭐 듣고 계신 분 중에도 LG노텍이나 BH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걸 물타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크죠 근데 이럴 때 이제 물타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6월에 만약에 공개할지 안할지 우리도 정확히 모릅니다 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저런 모멘텀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안 좋죠 주가 많이 빠져 있고 그래도 이제 분할로 대응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게 안 보이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동안 없었어요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됐던 거고 이제는 조금씩 약간 바꾸셔도 된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다 애플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놨대요 AI 기업도 네 안 한다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자율주행 사업은 28년으로 밀어놨대요 그러면 제 생각에도 이번에 비전프로 AI 여기에 집중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미디어 투자 아이디어 찾기 뭐 이런 제목인데 DS 투자 정권의 장지혜 연구원님이 OTT 광고 콘텐츠 다양성 K-드라마 이 세 가지로 압축을 해놨는데 넷플릭스 호실적 나왔죠 근데 OTT 광고가 들어갔는데 광고 요금제가 요새 잘 나가나 봐요 벌써 2,300만 전 세계 가입자 확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광고를 보더라도 이게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 같아요 CJ E&M도 올해 광고 요금제 내놓은데요 이거 해주는 회사가 어디에요 넷플릭스는 나스미디어 아시죠 네 요새 주가 좋잖아요 어느새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미디어한테 상당한 호재가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가 다양해집니다 이번에 넷플릭스가 프로레슬링 있죠 저도 어렸을 때 WWF라고 있거든요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또래 그때 이제 그때 언제죠 80년대 후반이었나 그때 WWF가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그냥 저도 따라하고 그냥 그때 이제 학생들은 그냥 교실에서 막 프로레슬링 따라하고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예 뭐 헐크호강 같은 사람 기억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죠 근데 이제 미국은 여전히 인기가 많대요 프로레슬링이 근데 RAW라는 이제 프로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중계권 확보해 보는 거 넷플릭스가 예 그만큼 스포츠가 중요한 거고 CJ E&M이 KBO 리그 중계권 우선 협상자 선정 냈는데 3년간 무려 1200억 투자합니다 예 그 다음 쿠팡플레이는 막 축구 같은 거 독점 중계야죠 그러니까 가입자가 가입자가 늘어서 그래요 실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애니메이션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번엔 나 혼자만 레벨 웹툰인데 정말 나오자마자 흥행 돌풍이죠 넷플릭스에서 그 웹툰즈가 올라간 거죠 요것도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다 마지막으로 K드라마 좀 부진했지만 지금 K드라마 쪽도 최악인데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한국 드라마가 작년 상반기에 100개 중에 상이 16개입니다 잘했고요 어쨌든 더 글로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좋았죠 미국 작가 파업하고 막 이래가지고 안 좋았는데 작년에 그 투자가 많이 줄었어요 넷플릭스가 27% 나 줄었어요 근데 올해 정상화돼요 다시 그러면 투자 늘어나면 드라마 회사들한테 나쁠 거 없죠 그러니까 좀 넷플릭스에 이런 투자가 다시 늘어난다면 드라마도 뭔가 반전의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드라마 제작사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아무튼 뭐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고선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CS 윈드가 아까 뭐 CS 윈드도 나왔지만 윈드타워 베스타스 미국 있죠 베스타스가 요새 슈즈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공급 당연히 하는 거죠 윈드타워 베스타스는 윈드타워 받아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15원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올해 계약 기간도 짧아요 이러면은 매출이 거의 다 반영되니까 굉장히 좋은 딜이죠 그리고 어제 내부자 매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장은 이대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2470에 정말 가까스로 극적인 반등에 좀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어쨌든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코스피 쪽 좋았고 반면 코스다운 급락했어요 왜냐 2차전지 때문이죠 2차전지가 오늘 급락을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순간 까먹었네요 아무튼 코스닥은 좀 안 좋았고 좀 아쉽게 끝이 났고요 오늘 외국인은 샀지만 코스닥은 뭐 다 팔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고 오늘 전선주가 좋았네요 과온전선 뭐 LS가 4% 일진전기 오늘의 주인공은 자동차입니다 기아가 그냥 급등해 버렸어요 근데 사실 기아가 실적 좋아서 간 건 아니에요 이게 아쉬워요 올라가면 좋죠 당연히 기분 좋죠 올라가면 누구나 기분 좋은 건데 뭐가 아쉽냐면 펀더멘탈로 가요 오래 가요 근데 뭐냐면 오늘 기아나 현대차 다 실적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닝 서프라이즈가 매 분기 나왔는데 이제 결국엔 어닝 쇼크가 좀 나왔고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이미 빠져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큰 반응은 없어요 그 자체가 악재는 아닌데 다만 이제 기아는 자사조 매입해서 소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러니까 뭐냐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거예요 이 기업들 다 PBR 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가 맞죠 PBR 한 배 이하 올리병원 마련해라 기아 현대차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배당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설명해드리면 현대차가 요거 오늘 좀 공시한 거예요 배당을 지금 이제 분기배당을 하니까 분기배당 빼고 요번에 연말 배당하는 거 그냥 4분기 요것만 하면 현대차 기준으로는 4.5% 나와요 배당 수익률이 그 다음에 우선주가 7.7% 분기배당 합치면 거의 한 10% 가까이 나오겠죠 사실은 우선주는 근데 어쨌든 이제 배당을 하고 기준일이 2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고 현대차나 현대차 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2월 29일이 기준일이니까 2월 27일 있죠 이날 갖고 계셔야 주식을 받습니다 배당을 잘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28일 날이 배당 낙이니까 그날은 아마 주가 급나가겠죠 왜 배당 낙이니까 많이 주니까 우선주는 아마 급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배당 낙이기 때문에 그래서 2월 27일 종가에 갖고 있어요 배당 받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을 건지 나는 배당 낙 상관없다 그냥 배당 받겠다 배당 낙 무서워서 팔아버리겠다 그 전에 그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2월 27일 종가입니다 그날 갖고 있으면 배당 받는 거고 그날 안 갖고 있으면 배당 안 받으면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7일로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메모를 꼭 해놓으세요 아시죠 그렇게 오늘 공시가 떴으니까 아직 기아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나 기아 현대차는 펀드멘탈은 꺾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 트레이딩 하세요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좀 오를 때 정리했다가 위해서 내려올 때도 사시고 아니다 나는 올해 연말 뭐 25년 보겠다 상관없어요 그냥 쭉 가져갈 분들은 그냥 급 나가면 더 사고 급 나가면 더 사고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저는 이제 관점이 뭐냐면 투자하실 거면 급 나갈 때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어떤 이런 이슈로 올라갈 땐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왜 실적은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좋아지려면 하반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가져가셔도 되고 난 배당 받으면 왜냐면 분기 또 배당도 있으니까 특히 현대차는 네 그거에 대한 선택은 잘 해보시되 어쨌든 맨날 이제 자동차는 참 안 좋았는데 오늘은 안 좋은 실적인데 주가가 오히려 올랐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좋은 실적은 빠지고 아무튼 오랜만에 주가가 반등해서 뭐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오늘 같이 가졌고 올해 오늘 한국 타이어가에서 분위기가 꽤 좋고요 이 실적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오늘 건설주도 오랜만에 조금 살아났고 그리고 조선주가 역시 한국 조선 해양이 대장주입니다 가장 좋았고 백화점도 괜찮았고요 통신업체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고 KT도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랜만에 철강주 있죠 어제도 뭐 어느 분이 동국제강 물어보셨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 다들 근데 이제 바닥은 찌긋지 않았나 중국이 부양책 쓰잖아요 좀 살아나겠죠 그래서 그 점 괜찮을 것 같고 또 정유주도 좀 살아나고 종합상사주들도 약간 SK 네트웍스가 좀 살아나고 있고요 석유학이 오늘 좀 많이 올랐죠 대한류와 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런 기업들도 뭐 정말 이제는 좀 최악은 지나가는 게 아닌가 다만 이제 이쪽 그 태양광 쪽은 오늘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은행도 좀 살아났고 항공주 좋았고요 전통 회사들 있죠 옛날에 구경제 이런 쪽이 오늘은 중국 효과로 중국의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 와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188존에 대출이 아마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랐고 다만 오늘 AI 관련주는 좀 빠졌고요 소프트웨어 쪽 급락했고 2차전지는 그냥 오늘 급락에 LNF가 테슬라 관련주죠 그러니까 이제 충격파가 있었고 사실 이제 거래소 이전한다고 한번 올랐잖아요 근데 그건 펀드멘탈로 간 건 아니었죠 2차전지 장비도 여전히 안 좋고 오늘은 근데 여기는 반도체 장비죠 DIT는 좀 빠진 것 같고 의료 AI도 오늘은 이제 최근에 룬이 또 좋았는데 오늘은 다 일단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빠지면 또 기회가 오겠죠 예 의료 AI도 상당히 또 많이 작년에 많이 올랐죠 예 CXL 그러니까 AI 쪽과 관련된 거 오늘 다 빠져 버린 것 같아요 AI 2차전지 이쪽은 좀 안 좋았고 2차전지 그래서 오늘 보면 이수 스페셜티 요 정도 올랐고요 보면 뭐 에코앤드림 LNF 뭐 그냥 에코프로 머티 다 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나 폭락을 해버렸고 예 다 정말 오늘은 좀 2차전지한테는 좀 검은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 충격이 테슬라가 그 올해 올해 보통 매년 50% 성장한다는 걸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 실적에서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내를 안 한 거예요 뭐냐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자신감이 떨어진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테슬라 좀 쇼크로 좀 안 좋았고 제가 느낀 이제 테슬라의 지금 상황은 내년엔 좋아질 것 같아요 내년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25년에 신모델 나온다고 합니다 또 사이버트럭은 올해 하반기나 연말로 갈수록 이게 가동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 문제인데 결국 하반기나 내년을 보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상반기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든 뭐 전기차 쪽은 그건 좀 각오를 할 필요는 있다 이번 실적에서 그게 좀 명확하게 더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패션주 의류주 뭐 이쪽 안 좋아 여전히 안 좋고요 풍력도 좀 빠졌고 네 제약주도 약간의 조정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코스닥은 안 좋았고요 코스피는 일단 잘 버텼습니다 롯데케미칼 기아 미래스증권 한전 한국조선 다 좀 구경제 상업들이죠 네 자동차도 좋았고 다만 오늘 빠진 거는 아까 에코프로모 트리얼즈가 제일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 다 2차전지에요 로봇하고 LG엔솔 그죠 그 다음에 엘지노텍은 왜 빠지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여기도 거의 바닷 같긴 한데 아무튼 LG디스플레이도 같이 빠져버렸고 하이브도 오늘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AI관련주인 하이닉스와 한미도 빠졌죠 코스닥은 오늘 LNF가 폭락한 가운데 뭐 큐렉소 LS머티리얼즈 위직스튜디오 그러니까 AI나 뭐 이런 의료 쪽이나 2차전지나 이런 쪽은 다 충격을 받았고 반면에 오늘 뒤늦게 가는 고영 그 다음에 유진테크 이게 선단공정관련주죠 이런 쪽은 좋았던 거 주성엔지니어 근데 보면 코스닥은 시총 상위기업들이에요 이게 다 뭐 좀 오른 거 보면 메가스터디 와이즈엔터 SNS데이 펄어비스 동국제약 솔브레인 뭐 이 정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그 이쪽 코스닥은 너무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그러니까 한국증시 너무 답답하죠 네 근데 제 생각에 이제 2차전지가 어쨌든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증시 충격이 이어지지만 이것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펄부능선 넘은 거예요 그래서 증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이 저렇게 단단하고 중국이 받쳐주고 금리는 낮아질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좀 잘 나오죠 네 자동차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삼성바이오 하이닉스가 좋은 스타트를 또 끊어졌고 이걸 본다면 2,400 여기 중반에서 겁먹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좀 인내해 주시고 네 시장 네 여기서 뭐 나쁘게 벌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00지만 조금만 바닥 다져주면 증시 분위기는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좀 빨리 한번 이렇게 오늘 좀 방송을 해봤고요 워낙 사실 내용이 좀 많아서 어쨌든 오늘 좀 더 빨리 빠른 좀 말투로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좀 코스닥도 반등해 주길 바라고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의 반등도 나왔으면 좋겠고 현대차나 기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죠 왜 오늘 올라갔고 이런 명확히 파악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당 언제 주는지도 알려드렸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저는 또 내일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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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